자존심이 있잖아, 자존심이. 운동선수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, 자존심이. 올림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합니다. 다 씹어먹어 버리겠습니다. 선건이 왔다는 걸 보여주자. 진짜 여기 미쳤다. 가자! 야, 이건 뭐 했잖아. 가자, 가자! 와, 이건 뭔데? 뭐야, 이게? 이게 뭐지? 와, 대박이다. 진짜 광산이야! 시컬백 미쳤다, 진짜. 상대 900 가자! 상대 900 가자! 상대! 벗어! 벗어! 얘를 그냥 죽일까. 죽으면 안 돼, 죽으면 안 돼! 뭐야, 미루야? 잡아, 잡아, 잡아! 잡히면 죽는 거야, 이런 건가? 아니, 아니! 왜 그래? 이런 무자비한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, 도대체? 밀어, 밀어, 밀어! 집중해, 집중해, 마지막이야! 올라가! 야! 따라온다, 따라온다!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. 야! 야! 지옥이다. 피지컬 100 두 번째 탐구